십일과 더 라지스트 이 EST 앞에 이렇게 더가 붙습니다 롱기스트 가장 가장 큰 가장 큰 어떤 강이 더 기니 미시시피 또는 나일강 중에서 여기서 ER 또 O와 위치 나일강이 더 길어 ER 비교급입니다 어떤 산이 더 높니 에브레스트하고 백두산하고 에베르트산이 더 높아 ER 비교급입니다 최상급 봅시다 최상급 앞에는 이렇게 D가 붙습니다 EST 너의 학급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누구니 가장 똑똑한 학생이 누구니 스마티스트 내 생각에는 세호가 가장 똑똑해 누가 가장 크니 학생 너의 학급에서 학생 너의 학급에서 내 생각에는 I think 민수가 가장 커 이렇게 더 붙고 ES도 붙습니다 누가 가장 인기가 있니 popular popular 너의 학급에서 내 생각에 minor minor 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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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기가 있어 MING 지금 진행형입니다 나 내 숙제하고 있어 나 내 숙제하고 있어 너의 나라에 관하여 좀 도와줄 수 있니 Can you help me 에릭 물론 가장 높은 산이 어디야 What is the highest 미국에서 그건 쉬워 마운튼 맥킨리야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 미킨리 What about 뭐뭇은 어떠니 가장 긴 강은 어떠니 뭐니 EST 붙였죠 EST 가장 긴 강 더 응 그것은 미시시피강이야 여기서 또 들어가 붙었죠 미시시피 너 정말 잘하는구나 You are very good You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원하는구나 Everything Not 정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감사해 Thank 동물 세계에서 동물 세계에서의 최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동물 블루웨일은 긴 수염고래는 가장 크다 가장 큰 해양동물이다 세계에서 무게가 약 130톤 나간다 About About 약 또 길이는 얼마나 된가 볼까요 또 이 흰 수염고래는 길이가 약 약 30m이다 그러나 이 흰 수염고래는 블루웨일은 단지 단지 크릴 세우만 못한다 크릴 흰 수염고래는 흰 수염고래는 약 4톤을 먹는다 크릴 세우를 여기가 4톤을 먹는다 4톤을 어부가 있지 어부 크릴 each day 매일매일 아기 흰 수염고래는 역시 흰 수염고래는 이 매우 크다 매일매일 그는 마신다 드링크 이백 리터를 리더 엄마의 우유 밀크 밀크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동물 수컷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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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펀트 동물은 엘레펀트 가장 큰 가장 큰 육지 동물들이다 세계에서 인 더 월일 수컷 아프리카 온숭이는 엘레펀트 엘레펀트 길이가 7미터 이다 그리고 평균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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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톤 이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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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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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엘레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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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다 비교급 나오면 반드시 댕이 나옵니다 비교급 댕 자 그들은 길이가 6미터 6미터 롱 6미터 이거 무게가 3톤 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단지 식물만을 먹는다 그들은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어랏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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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들은 약 약 200kg의 식물을 먹는다 매일 매일 너는 알고싶니 더 많은 것을 동물들에 대해서 코알라는 가장 게으른 동물들이다 그들은 잠을 잔다 약 약 약 19시간을 19 hours 약 동안을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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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hat 코알라는 그 하루에 나머지 동안 For 무엇을 하니 Do Do 대부분 시간동안 Time 고알라들은 They 먹어 Eat Eat 바다 말들은 가장 느린 물고기야 Sea horse 해마입니다 해마 Horse 해마는 가장 느린 물고기야 Only 이동에 움직여 단지 2m를 1시간 당 Royal Royal Python 로얄 파이썬 비단 뱀 은 가장 긴 가장 긴 동물이야 Animal Animal 그들은 아나콘다 보다 Anaconda 아 더 길어 Long Long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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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약 About 11m의 길이야 Long Long 미 보더 콜리들은 보더 콜리는 가장 영리한 가장 영리한 개야 Dog 그들은 이해할 수 있어 새로운 명령들을 단지 몇 번 후에 단지 후에 시추는 전혀 똑똑하지 않아 스마트 그들은 새로운 명령을 이해해 단지 약 백 번 후에 약 비교급하고 최상급 나왔습니다 잘 읽혀두세요 글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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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